우리 뒤에서 핸드폰 보면서 약간 컨스하고 있는디? 약간 방황하고 있는디? 펀치 점심 많이 나오는거 봐 네이버 지식인으로 쓰는거 아니구먼 치고 있는거 아니야? 어떻게 잘 나오는지? 네이버 지식인으로?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다 왜 어느 쪽으로 하죠? 이거? 이거? 네 찍기 편하게 이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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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 천원씩 넘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내가 상장씩 내가 상장 쓰고 갈게 뭐 갖고 싶어 뭐라는게 뭐야? 저요? 현금이요 현금 얼마? 저요? 현금 원한대로요 와 잔압계네요 잔압계 일단 여기서 꼼퉁하는사람 꼼퉁하는사람 뭐할래? 여기도 드라구 나기 드라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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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드라구 집에가지고 드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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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? 드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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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 아아아아아아 드라구 드라구 이거 지금 드라구 고고고고고고고 다이아몬드 조수 크리스톤 다이아몬드 조수 거의 다이아몬드 조수 뭐라고 해야 돼 860 666 존나 깍치네 70 870 길어 길어 870 그 다음에 저희 팀 제 프라이팁입니다 마샤 스킬이 있으셔 스킬 886이야 바로 졌어 무게를 치는 방법 바로 스킬이 있어 우와 877 콜링 콜링 지금 스킬이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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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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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정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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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0이 몇번 남았지 이거? 끝났나? 아니야 두번 두번 다리에 손목을 이렇게 나 군산불주먹이야 군산불주먹이 원래 칠때 이렇게 치는게 좋아 이거 발로 차도 되냐 근데? 와 내가 원래 발 찌서 쓰잖아요 디아블리장부 이거 손목을 참고 봐봐 이거 잡고 이런 진행이 손목을 잡고 이렇게 치면 안되냐 아니고 반려동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리고 오오오오오거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 홀 홀 아찧꼴댕박인데 이거 좀번번번번hst 두 번 남았냐 이제? 한번너번번벌 아 2번 남았냐 이제? 한 번 남았어 한 번 어떡하심? 아! 오! 잠깐만 잠깐만 874 너 꼴치지 지금 870 아니죠? 870? 87이잖아 내가 몇 시지 모르겠어 너 꼴등이라는데? 쟤 꼴등이요? 니가 쟤 꼴등이야? 너 꼴등이야? 몇 점이지 쟤가? 짬찌개 꼴등이라는데 870 제가 870 맞아요 아우 진짜 백스 백더블리 가기였는데 진짜 전성 캐스턴 바로 돌았어 여기서 진짜 아 진짜 바로 발 쓰면 안되지 발 쓰면 안되지 안되죠 내가 원래 상디류야 상디류 상디류 발바 이빨 빠지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봐 나도 오랜만에 쉬어가지고 스키이 좀 많이 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누구게 사는거 아니냐? 뭐야 아직 안풀려서 그래 안풀려서 그래 잠깐 지금 물주먹이 소녀 소녀 오역소녀 낭낭통치 나 원래 원래 발기술을 생각하네 발깃도 알죠? 저거 원래 봤지? 고객님 짜증나 봤지? 봤어요 짜증나 봤어 봤어? 봤어요 내가 원래 발기술을 진짜 2단 나 원래 상딥과야 상딥과 와 진짜 소녀 꼴등하는거 아니냐? 나갈거 같은데? 나갈거 같은데? 아 잠깐만 진짜 소녀다 잠깐만 모금닫기 나 대란이 스프링 스프링 할 면 갈게 거의 스무토크 거의 스무토크 각이다 이거 진짜 각이다 진짜 각이야 아 무슨 이거밖에 아니야 야 제자리에서 줘 제자리 제자리에서 허리 이만큼 줄고 한 번에 한 번에 세 번 남았냐? 허리를 이만큼 친 다음에 이렇게 때려 여기서 이 자리에 붙어서 아 뭐야 꼴등각이야 이거 허리에 숨을 돌려야 되는데 많이 돌려야 돼 이만큼 돌려야 돼 이만큼 자 좋았어 허리를 이만큼 천천히 어떡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소녀였다 소녀 원래 여러분들 제가 진짜 그냥 허세가 아니라 원래 제가 원래 발기술 원래 여러분들 약간 약간 소극과 디아블리지 한번 아시잖아 여러분들 몇 번 남았어? 한 번? 야 우톤목에 묵을 거 없냐? 묵을 거 없어? 밴드 줘봐 밴드 얼마 더 채딩 줘봐 채디 지금 부를부디해 주세요 내 담소녀 내 담소녀 내 담소녀 소녀라고? 화이트 블루루라고요? 콱스 오 좋아 좋았어 좋았어 이겼다 이겼다 아 뭐라군 김보경 꿀찌 야 뭐 830밖에 한다 기계 잘못됐어 4명이 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에어드 다시 한 번 쳐봐 너 이거 기계 이상한 거 아니야?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라군 하셔야죠 보라군 드라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물어봅니다 최고기로 갠신했어 당했을 때 사람 없어서 보라군 보라군 저렴다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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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다 가나하스온스 섬카노라스 록타나이 미쳐라 그맨생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인정 아 사람들 많이 쳐다본다 아 좀 그렇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아 진짜 오늘 직방송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 솔직히 펀치도 한 번 해보고 했는데 아 진짜 다음번에 칠 땐 구백 넘어갈게요 이게 내가 너무 오랜만에 치어서 그래 진짜 나 군대 휴가 나한테 쳤어 진짜 장난 아니어서 다 때려보셨어 어 응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갈게요 정 어 어 손 씻고 손 진짜 콜린도 인사하고 시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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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첫끼난다 출발 acceler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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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케이 안 닦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일단 봬요 여러분들 오늘도 최대한 어떤 집에 있는거 좀 붙여가지고 문제집 해결 좀 해볼게요 집에 있는 컴퓨터한테 고생 많으셨고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깔끔하게 주말 하세요 여러분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